혁신 혁신 니가 세팅한 거 좀 낫다 혁신 근데 혁신 할부근 안 한거 아 진짜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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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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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안 죽었다. 살았다. 죽였어.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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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또 죽었어 이겼다 이거 이상 못 치겠어 나이스 근데 팩트 하나 말씀드리자면 얘네가 잘하는 거예요 재원님 오랜만이야 재원아 뭐할래? 나? 나 뭐든 상관없어 나 지금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지금 다 안 돼 못매물같은데 재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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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었어 다 붙었어 다 붙었어 다 붙었어 뭐야 갑자기 이렇게 되네 이제 터졌다 아 좋았는데 2, 3, 4 1, 2, 3, 2, 3 아 이거 호내도 라인으로 아 살았다 2, 1, 3, 4 아 삼君 ㅈㄷ 내 가 blij 아, 주승제는 너무 심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왔어. 와 무거워. 다 왔어. 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초반에 그냥 그 몸싸움 하나에 끝났어. 와 미치겠네. 아저씨가 안내할 수 있뿌다. 저기360, 공격증. ton. 공격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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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둘이 다운. 뒤에 7, 8 벌어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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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에 붙을게. 총 퍼리 살짝 기르고 꼬인다 조심 따라가자 아 요새 배그랑 모바일 카트하고 익하니까 감이 많이 죽었어요 저들 형님들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실수가 많은데 좀 이해해주세요 제대로 빌렸어 하나 다운 밀어놨어 죽여놨어 제대로 안들어 오 나이스 좀 더 달려요 없어요 얘 하나 더 안졌네 뒤트로 몰아요 여러분 왜 따라 붙을게 앞에 혼자 갈래? 네 혼자 갈래? 다운 뒤에 안보여 일단 뒤에 일단 많이 멀어요 죽었어요 뒤에 이거 형 뒤에 3명 조정인데요 저희도 저희도 스탑할까 아마 이거 1등하고 영호기한테 잘할게 그래 저희도 스탑 무지개 나왔는데 이거 2리터면 활동 같이 리터 죽었다 좀 밀어놨어 살짝 좀 밀어놨어 살짝 좀 밀어놨어 살짝 원투야 원투 원투야 원투 원투 분실 레이스 셋 4,5 1등 좀 보여달라고 아 저는 원래 1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들 한 달 용호기를 어 아 아 아 아 아 봐봐 아 봐봐 봐봐 너무 오랜만이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쪘다 창 쪘다 어 바로 바로 치는지 안괜찮나 일어났어 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 네 오케이 뒤로 못 끌게 아니야 아니야 달려야 돼 어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어 나이스 너무 어려워 여기로 갈 거지롱 응 여기로 갈 거지롱 레이스 오우다 이제 다 따라왔다 아 힘들다 씹 아 아 네 checkpoint 콘서트 어 여stalk 살아왔어 여기 저거 불러가 있었어 후웅 내에 사고 내놨어 한번 여호가 네네 그니까 잡을 수 있어 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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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가 까부됐다 아 쟤가 까부됐다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1-2-3 내리스 내리스 역전 역전 6대5 그 말 듣고 바로 반대끼 존나 눌렀지 흐흐흐 대단히 밀었어 밀어갔어요 막아놨어 한번 또 막았어 와 제대로 제대로 막았어 개꿀 나만 이런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잘 가 어 잘 가 어 아 아 아 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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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아 2등 1등 2등 3등 아 아 아 아 아 아 잘 피했어 우리 전부 다 지렸어 마지막에 안 꼬였어 영호야 버티고 있어 네 1등 못 버티면 오케이 1번 팀 나이스 야 다 꼬였어 7,8 고정이야 그냥 끝나 원투만 주면 이겨 이거 진짜로 그냥 둘이 빠졌어 그냥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기다리라 기다리라 깨써야 형도 서요 오빠 비키라 오케이 히히 괜찮다 괜찮다 따라와라 잠시만 깨 네 도움만들 쟤 다 가져갈겁니다 지오라 태칸형 형 로봇좀 관리해주세요 고장난거 같애 야이 끙끙이 새끼들아 새이들아 똑바로 안하나 나 혼자 외롭다 또 러닝뱀 내 친구 앞에 있다 러닝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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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세명 쫌 퀄리 있네 러닝뱀 2라운드 아 괜찮네 이상한 출동하네 앞에 있어 바로 왔어 그치 어딜 오지 천천히 천천히 어 아니 집중해야 돼 좀 버텨면 안 된대 올라왔어 올라왔어 2357 234 그렇지 다 올라왔어 마지막에 됐어어야 2번 포스 뒤로는 데콘이 야 존나 열심히 올라왔어 뒤에서 진짜로 아 진짜 이거 똥치웠다 진짜 나이스 나이스 막변? 막광 막광 이까지 어디로 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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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병땅 뱅 칼 칼 칼 하여튼 모인다 이제 저 그냥 달릴게요 잘 꼬셔 잘 알았어요 아니다 저 이거 7등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안 되나 생각하고 오케이 에이 팀킬 했다 어 팀킬 해 팀킬 7,8,5,7,8 좀 거리 멀어 7,8,5,5 2,8,8,8 나이스 아 잘 먹어 아 1,5,1,3 1,3,1,3 어 잘 하는데 1,3,1,3,1,3 셰큐 살아있네 최고 셰큐 살아있네 최고 소위도 마무리하고 이킬에 시청자분들께 받치미 다잇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다 야 1대5에서 10대5로 역전 이거 제가 다 계산한 거였어요 아 역시 방송인 임재원 박지호 에스쿱 음받아 엠리 에스쿱 아 술 에스쿱 아 이웃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